노래에선 뭐야? 앤 다이어리 앤 다이어리 사진과 똑같은 현수막을 찾아 차를 찾아 기쁜 마음으로 뛰었다 안 기쁜 마음으로 뛰었다 그니까, 기쁨만 하러... 아, 여깄네! 떠납니다! 렛츠고! 아, 근데 진짜 여행이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뭔가 되게 들뜬다. 그니까! 아, 근데 미래가 너무 궁금하다. 와, 진짜 빨라! 와, 재밌다! 오, 예!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나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네.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 바다와 젊음, 낭만이 넘치는 월미도. 아, 여기가 바닷가 근처예요?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름이 되게 웃기네. 벽다방. 도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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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벽. 벽다방 전에 생긴 것 같은데? 오, 뭐야? 놀이공원. 오. 페인파크. 관람열차가 있군요. 월미. 월미 페인파크. 오. 저희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일기를 다시 받았어요. 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를 나와 첫 번째 목적지 테마파크에 도착한 후 타가다 디스코 바이킹 순으로 정신없이 놀았다. 특히 타가다 디스코에서 있었던 일들은 정말 익사이팅 그 자체였다. 오. 다음에 일곱 명이 함께 더 멋진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아. 이 순서대로 해야 되네. 그럼 이 안에서 놀이기구를 타야 되네. 우리 미래를 한 번 완성하고 위해서. 완성해볼까요? 렛츠고. 한번 디스코 바이킹. 렛츠고. 타가다 디스코. 저는 근데 디스코 팡팡을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근데 한 번 타보고 싶었어. 와 이것도 재밌겠는데? 세수하고 싶다. 우리 수준이 딱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나도 나도.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나 살면서 처음 타보는 것 같아 디스코. 디스코 팡팡은 처음 타봐요? 어. 저도. 어 이거예요? 디스코 뭐지 그냥 그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어 이거 리듬을 한 번. 디스코 디스코처럼. 디스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스코. 와 나 처음 타봐 디스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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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돌아가나? 어디 타? 아무 데나 타? 맨 끝에가 낫지 않나? 너무 뜨거워. 이게 딱 잡아줬다. 이게 맞아? 네. 네. 오우. 저번에. 오우.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흔들려. 오우. todas Yemen. 뭐예바. 오워. 와우. 하 Mauric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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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hazards 진상해. 어 리듬을 쉬 german. 네 자 출발합니다 손 뒤에 있는 손잡이만 꼭 잡으시면 돼요 출발 칭찬 으아악! 아 떨어지겠어! 아, 쫄아지겠어. 오케이. 미션곡. 미션곡. 미션곡이라는데? 춤추라고요? 뭐지? 우리는 타가다 디스코 바이킹 순으로 정신없이 놀았다. 특히 타가다 디스코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익사이팅 그 자체였다. 미션 성공. 앉아 앉아. 출발한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진짜? 자,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안 돼. 사장님. 딱 사장님 아닌데? 사장님. 사장님 덧밤. 예전의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와 와 이곳에 태어난 쪽으로는 4개씩입니다 와 아 너무 익사이팅했는데 그 엉덩이도 같이 탈 뻔했어요 너무 뜨거워 엉덩이가 다음 거 한번 타러 가볼까요? 다음 거 바로 가시죠 와 바이킹 진짜 몇 년 만이야 이거 맨 끝에가 제일 재밌는 거 있지 않나? 아닌가? 여기 타고 싶은데 여기 타자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어 와 빨리 와 하나 둘 셋 내립니다 아 타자 탑시다 이건데 이거 안전해? 아니 좀 두꺼네 아 놀기구 진짜 싫어하는데 야 같이 탑시다 같이 타자 아 이거 별로 안 무서워 나도 못하는데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일단 앉아 타자 아 근데 나도 이거 싫어 이런 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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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려요 아니 이거 너무 무서울 거 같아 이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면 안전벨트가 있어서 괜찮아 이거 있어도 괜찮아 이거 생각보다 안 올라가 그리고 이게 허벅지를 꽉 조여줘 이거 타보자 같이 하니까 끝 준비됐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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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바리스 안전벨으러 간대요? 오케이 좀 살살 해주세요 살살 안 되세요 오이 오 잠깐만 예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무서워 형 살살 부탁드려요 렛츠고 갑시다 대박 렛츠고 살살 부탁드려요 딱 저 정도 괜찮아요 딱 이 정도만 좋았어 딱 이 정도만 좋았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간지러워 간지러워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 예 KIM 한번 멈추죠 이렇게 잘 ilwią 렛츠고 이 정도는 될 수 있다. 잘만하다.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안녕. 딱 좋은 것 같아요. 안 돼요. 끝까지 말고. 제가 위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갑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끝이야? 이거가 못해. 토발 하지 마. 토발하지 말라고. 이게 끝이야. 토발하지 마. 토발하지 말라고. 이거밖에 안 돼sil다. 토발하지 마. 이거 하지 않되어. 재밌다. 이것밖에 안 돼. 아아... 그렇게... 높지 않아? 탈만하다. 아, 근데 좀 더 올렸어도 될 것 같았어요. 안 돼, 안 돼. 서운이 한 번 더? 도전하실 분들만 더 보자. 어, 예. 서운이 같이? 일단 내려갈게요. 일단 내려갈게요. 갈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가볼까요? 17한 거. 쟤가 진짜 안 타? 아아... 대답이 없네. 진짜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스탑하면 스탑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야, 갑시다, 형. 제가 스탑하면 스탑해 주세요. 싫어요. 렛츠고! 아, 너무 하신다. 가자! 렛츠고! 가자! 에이, 뭐 변화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닌가? 아직 아니야! 어, 좀 더 올라왔어. 뭐, 이제 온다, 뭐. 와, 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 이야! 엉덩이가 들렸잖아. 이거 꽉 잡아, 이거 꽉 잡아. 꽉 잡아, 형. 우와!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아, 이거 재밌었네요. 어? 뭐야, 미래의 예견이 추가됐어요. 뭐? 앤 다이어리. 이거 진짜 몇 장인데? 무슨 일 있을지. 챕터 3. 우리의 여행은 정말 운명적이었다. 지나다 들린 식당의 이름만 봐도 그러하였다. 뭘 먹어야 좋을지 고민했던 우리는 그 식당 간판을 보고 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의 힘은 역시 대단하다. 어? 크네? 커넥되어도 있는 사람, 있는 다른 멤버들을. 다시, 그게 다르잖아요. 커넥되어도 있는 다른 멤버들을. 아니, 커넥되어 있는 다른 멤버들. 커넥되어도. 아니, 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리고, 커넥되어 있는 다른 멤버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의 장소로 출발했다. 약속의 네버랜드. 그곳에서는 평화로운 일반익길 기도한다. 기도한다. 식당 이름이 뭐길래 뭐, 엔하이픈 백반집 뭐 이런 느낌인가? 뭐, 종생모델재기 이런 거예요? 궁금하다. 내 이름은 살짝 옷가게가 많던데. 종성? 아니, 제이. 아, 제이. 편집샵이 진짜 많아. 제이해요.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많아. 아니면 설마 전설의 양정원 짜장면집. 어? 저희 중국집 가나요? 거기 이쪽인가? 짜장면집 가나요? 근처에 정원 식당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 찍이 나오지? 강화도 정원. 식당. 사람이 없다. 정원 식당. 제이라고 하면서 설정 붙어서. 오! 정원 식탁. 정원 식탁이 있는데? 정원에다 식탁을 올려놓은 거야. 정원 식탁. 잠깐만, 선우 식당도 한번 봐야겠다. 선식. 선우 식당. 어, 있네? 아, 진짜? 왠지 종성 식당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쳐봐. 오, 있어! 오, 있어! 심지어 종성이네 식당이에요. 와! 형, 언제 있어요? 어, 봐봐. 종성이네 식당 있다. 이건 내가 안 갈 수가 없지. 제가 박종성입니다, 여러분. 종성이네 식당. 어? 성운이 형한테 오는데? 뭐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식당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식당 왔어요? 뭐야, 맛있다. 여기 식당 아니야. 우리 롯데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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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야? 저희 식당 가는 중. 아, 식당 가는 중? 뭐 했어요? 루지 탔어요, 루지. 롯데리아. 뭐라, 뭐라고요?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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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지. 루지가 뭐야? 그게 뭐야? 아니요, 그 제주 자동차. 보커타트. 아, 자동차? 부럽다. 우리는 월, 월남섬이래. 월남, 뭐였지? 월남섬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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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킹 탔어요? 우리 어, 바이킹 탔어. 형, 형 식당 어디 식당 왔어요? 막 성훈 식당 이런 데 왔어요? 뭐야, 진짜 정훈 식당 왔다. 정훈 식당. 정훈 식당. 대박. 아, 왜 이렇게 문켜. 야, 그 이따가 봐. 저기 앉으세요. 좀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여러분, 초대할게요. 제가 만든 식당이에요. 돌문어 덮밥 전문점이래. 이 돌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돌문어.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감독님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또 식당 주인으로서 갖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진짜? 나 다 시킨다. 메뉴판에 있는 거 다 주세요. 제가 주인이니까. 그럼 정훈이 3급을 올리는 걸로? 물에 진짜 맛있겠지 않아요? 그러면 물에 다 같이 먹을 거 하나 시키고 어. 나도 차돌박이 바이브로 하나. 나는 차돌문어 덮밥. 와, 제가 돈까스 먹을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차돌문어 덮밥 하나랑요. 이거 차돌박이. 차돌박이 덮밥 하나랑 이렇게 4개. 그리고 그럼 콜라 3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폰을 안 한 게 진짜 오랜만이다. 밥 기다리면서 폰 안 한 적 거의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아, 나는 셀카. 셀카 찍은 거 같아. 나 진짜 셀카 찍은 거야. 야, 여기서 셀카 찍어야 돼. 여기 잘 나와. 그럼 나도 찍어야지. 감독님들이랑도 찍어야겠다. 형, 근데 평소에 셀카 거의 안 찍혀. 내가 얼굴 보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 아, 그래요? 매우 잘생겼는데. 그니까. 매우 잘생겼는데. 그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무 티가 났나? 너무 티 났어. 너무 티 났어. 그냥. 너무 티 났어. 아이, 바보. 너무 티 안 났어.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는데. 알파조. 알파조. 오케이, 셀카 한 번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됐어. 벌써 나왔다. 와, 감사합니다. 식사 나오기 전에 물단 참고. 감사합니다. 국물은 이렇게 해서. 국물을 젓가락으로 먹어요. 신기하네. 맛있어요? 오, 맛있어. 뭐예요, 근데 이거? 그냥 장국. 응. 와. 와, 뜨끈하다. 근데 진짜 뜬 거 없긴 한데. 이거 이런 거 보고 엘리멘탈 생각나지 않아? 이거 이런 거 보고 엘리멘탈 생각나지 않아? 선생님. 진짜 저. 여기 이거 편집으로 띄워주세요. T, T, F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나만 띄워주세요.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 나 진짜 방금. 장국 보고 엘리멘탈 생각나네요. 이게 지금 수증기 때문에 살짝 물에 고였거든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편인데. 근데 이거 보고 지금 엘리멘탈 생각났어. 그렇게 따지면 제가 땀 흘리는 걸 보고도 엘리멘탈 생각났어. 그건 생각이 안 났어. 아니,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이거 보고 엘리멘탈 얘기할 거라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 찾는다. 네비도 못 찾는 그거야. 와. 아, 저야. 아, 여기야. 와, 엄청 크네요. 비주얼 미쳤는데. 와, 이 노른자를 그냥. 와, 이 노른자를 그냥. 와, 맛있겠다. 와, 이거 제이크 형 좋아하겠다. 얼음 진짜 많네. 걔 얼음 들어간 건 다 좋아하는 거야? 얼음 동동이. 암동정. 동동이. 아동. 가져가세요, 이거. 형님 먼저. 아,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와, 물에 대박이야. 9초 있어야겠다. 9초 있어야겠다. 와. 진짜 맛있는데? 참새. 참새. 참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참새. 잭잭. 선우. 잭잭. 선우. 나 이거 왜 한 거지? 내년 생일에 올릴게요. 돈까스 하나 먹어볼래요? 아, 괜찮아. 나 이것도 다 못 먹을 것 같아. 슬슬 봉인 해제할게요, 조금씩. 지금 벨트 풀어서 먹는데요. 첫 번째는 벨트를 풀고 두 번째는 작풀을 풀으면서. 제가. 정답. 실컷 즐긴 우리들은 식당으로 향했다. 4시 먹다 5시 유령이 되어도 모른다는 그곳으로. 식사를 끝낸 우리는 우리만의 아지트로 향했다. 아, 우리 뭐 먹을까? 뭐 먹을까요? 식호스 괜찮지 않아요? 귀신 식호스? 유령, 유령. 조금 이제 매콤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식호스 일단 시키고, 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좀, 야, 이게 많은데.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도 있잖아. 식호스로 하겠습니다. 뭐해 주지? 와, 참수지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거는 무슨 라면이지? 이거 라볶이 아니지? 뭐 그런 거래. 라볶이. 약간 에펙타이전 느낌인가 이거? 그런 거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맛있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그런 거 해보고 싶다. 30분 만에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 막 선우는, 선우는 바다 구경하고 있고. 제인은 고민만 하고 있고. 정원이는 뭔가 하려고, 다 멤버들한테 얘기하는데 멤버들 말 안 듣고. 와, 종이 나왔다. 와. 지저럭인데? 와. 맛있어 보여. 와. 소라, 소라예요? 네, 맞아요. 와, 진짜. 와, 이제 진짜. 야생에서 이렇게 먹어요. 오, 조개 스피. 이거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아, 맛있네. 음. 너무 맛있어. 끝감 미쳤다. 음. 우와. 와. 끝감 미쳤다. 음. 와, 진짜 맛있는데? 와. 와. 맛있다. 와, 근데 맛있다. 해산물. 아, 바람이 다 나한테 와. 아. 원래 잘생긴 사람한테 바람 온다던데. 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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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아니야? 연기. 아, 근데 애들도 왔으면 좋아하겠다. 제이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감성이 있는 거. 전, 전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와. 와. 일단 하지 한번 찍어줘. 나중에 보내줘. 하. 보내줘요? 응. 이게 또 잘 안. 와. 와. 음. 얘가 진짜 찐인데. 와, 저게가 왜 이렇게 맛있지? 다 먹으면 다 먹었다. 와. 음. 그냥 조금 치자 먹자. 와. 야, 많이 먹어. 야, 니키가 좋아하네. 조개구이. 원래 좋아해? 어. 일본도 조개 이렇게 더 먹나? 음. 니키 제대로 먹네. 니키가 조개 먹는 거 보면 나도 먹고 싶어져. 오.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소금구이. 진짜 제대로 먹었다. 야무지게 먹었다. 진짜 살면서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 와우.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죠? 진짜 대박이야. 껍질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 음, 맛있죠? 너무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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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금된 거 튼 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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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을 하는 거지. 대화. 뭐, 소통이야? 강아지 언어도 모르면서. 제이 형이. 나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 뭐, 제가 뭐래요? 왜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형 너희가 없는 거야? 형 너희가 없는 거야? 형 너희가 없는 거야? 아니. 아니, 제가 웃긴 말 했어. 제 말은 아니야? 개들이 췄어, 개들이. 개들이 췄어, 개들이. 개들이 췄어? 레전드야. 진짜 이대로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래요, 뭐래요? 밥 다 먹고 밖에 나가버려. 우리는 우리만의 아지트로 향해. 뭐야, 왔다. 와. 뭐야, 애들 왔네. 아니,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별장을 사셨나? 와, 레전드야. 뭐야. 하키 이것도 있다. 와, 뭐야, 문도. 대박이다. 와, 여기 어디야? 진짜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어디? 위에서 살고 싶다. 하루 깨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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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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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